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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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네. 오마!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오빠야, 엄마야.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어머님, 오마! 정하야. 정하이. 우리 정하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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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10번 차가워 살 빼 살 빼 다이어트 10번 차가워 1812번 나와 지금 연애시간 끝났는데? 그쵸? 1812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 잠깐 1812번 다시 수강시켜 1812번 오친 성당에서 기후 나가는건데? 기후 취소됐어 아... 네? 이미 침이 난거 아니었습니까? 침이 불가 판정 났어 도로 수강시켜 아... 저... 잠깐... 아... 교도관님 저 엄마한테 좀 가게 해주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는데 네... 네... 마지막 간의 길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네? 유노관님 아... 제발요 아... 유노관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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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아... 아... 우리 엄마한테 좀 가게 해주세요 여사님 아... 저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아... 무찬상을 당했는데 왜... 도로... 들어와요? 왜기는 왜겠어 아... 저런 경우는 시중팔구 누가 손을 쓴거지 아... 아... 쟤가 밖에 나오는게 죽도록 싫은 누군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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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님... 아...